Q. 속눈썹 영양제 자 여러분들 제가 약 3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맡게 되었는데 속눈썹 영양제에요 사실 저는 이 광고를 맡았을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피를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2주를 꼭 써봐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겠다 2주 동안 동영상과 사진을 꼭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고 너무 좋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에이페 브랜드의 리치 세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제가 2주 동안 꼬박꼬박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팁이 위에 부들부들한 동그란 면봉 같은 팁이 있고요 밑에는 마스카라 같은 팁이 있는데 아주 바르기가 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근 쪽에 이 동그란 면봉 팁으로 한번 쓱 바르고 나서 양 조절을 마지막에 마스카라로 한번 싹 올려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하루에 두 번 썼어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쓰고 2주 동안 썼는데 사실 이 속눈썹 영양제는 어떤 제품인지 4주를 써봐야 된대요 4주를 써야지 아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시간상 4주까지는 뭐 사용이 불가능해서 2주만 썼어요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눈 시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솔직히 속눈썹 영양제를 처음 써봐요 인터넷으로 사는 건 처음 써봐요 옛날에 이제 연장을 하고 이랬을 때는 샵에서 뭐 추천을 해주니까 한두 개는 이제 뭐 받아서 쓴 적이 있었는데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눈 시림이 있더라고 막 어떤 눈 시림이 있냐면 막 눈이 막 그렇게 시구어 그런 시림이 있었는데 눈 시림이 없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거를 많이 발랐을 때도 조금 과하게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눈가가 촉촉한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시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속눈썹 영양제가 여러분들은 아시기에 그저 풍성해지고 그저 길어지고 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2주 동안 쓰면서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건 너무 기본적으로 왔던 효과고 저는 정말 좋았던 효과는 뭐였냐면은 빠지지가 않아 눈썹이 빠지는 것도 진짜 그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근데 빠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나는 너무나 큰 장점이었어요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건 너무 기본적이었지만 너무 튼튼하다 모근 자체가 정말 꽉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길어지고 풍성한 걸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야 길어지고 풍성해지면 뭐해 무슨 가을 낙엽 떨어지는 붕붕붕붕 떨어지는데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속눈썹 영양제는 4주를 써봐야지 그네띠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딱 열흘 정도 쓰니까 눈에 보여 눈이 조금 풍성해졌다 좀 길어졌다가 느껴졌고요 7일 정도 되니까 눈썹이 빠지지를 않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내 얼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매일매일 보는데도 열흘 정도 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어? 눈썹이 길어졌네? 눈썹이 좀 튼튼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열흘 정도 써보니까 내 눈에도 변화가 느껴지더라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스카라를 이용하고 계실텐데 마스카라 전에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 제품을 먼저 소량으로 속눈썹을 올려준 뒤 그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쓰면 뭔가 베이스의 느낌처럼 또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새 걸로만 써야 된다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화장을 하기 전에 또는 속눈썹 연장이 되어 있을 때 모근을 좀 튼튼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이페 리치 세럼 처음에 저는 이 제품을 받았을 때 조금 긴가민기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 안에 용량이 들어있는데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이게 뭐 용량이 많이 들어있긴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짐승 용량입니다 케이스 자체가 가벼운 거지 용량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LA 알죠? 미국 LA LA 타임즈와 우먼센스에도 또 소개된 제품이래요 그만큼 또 뭐 세계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는 제품이다 요게 또 연예인분들도 방송에서 쓰셔가지고 얼핏얼핏 많이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셜럽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 LA 타임즈와 우먼센스 그 잡지에도 아주 충분히 실릴 만큼 아주 인기있는 제품이다 에이페 리치 세럼 여러분들이 좀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변화된 사진 같아요 그쵸? 제가 백날 이렇게 떠들고 백날 이거 해봤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날은 이제 딱 오리지날 내 속눈썹인 거야 에이페 리치 세럼을 쓰기 전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을 하다 보면은 속눈썹을 막 붙이거든요 스케줄이 있고 이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속눈썹이 많이 빠져요 요 부분을 보시면은 속눈썹이 지금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요기는 또 끊겨있는 게 여러분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만 또 한 가닥만 또 길고 여긴 아예 비어있는 또 눈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쪽 눈도 똑같아요 요쪽이 비어있죠? 여기도 잘려있어가지고 잔잔바리 속눈썹들 또 여기만 길고 나머지들은 다 잘려있죠? 그 속눈썹 그거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속눈썹이 불균형하고 잘리고 텅텅 비어있었단 말이야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일날 9일날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9일날 동영상이고요 지금 잘 안보이는데 속눈썹 자체가 지금 사진 뿐만이 아니라도 많이 비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음 이게 지금... 어머 너무 부담스럽다 요게 일주일차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까 속눈썹이 여기 비어있었죠? 그리고 여기 여기만 길었었죠? 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아까 여기가 비어있었다 요게 지금 보시면 뭐 여러분들 연장한 것도 아니고 마스카라 한 것도 아닙니다 요거 라이브에서 찍은 거예요 라이브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속눈썹 전체 길이가 길어졌어요 풍성해지고 앞에도 보시면은 여기 속눈썹이 나고 있어요 이쪽 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쪽도 여기는 다 잘려있었고 여긴 비어있었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앞에도 효과가 너무 좋았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따로 찍은 게 아니라 라이브에서 다 찍은 거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거는 일주일차에 제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진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요거는 조금 더 위로 찍은 거지만 음 속눈썹 자체가 풍성해지고 길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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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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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속눈썹 전체가 길어지고 풍성해졌다 라이브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게 2주차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속눈썹은 영양제는 4주로 써야된다 그리고 저는 스케줄이 있을 때 속눈썹을 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보다도 더 효과가 극대화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속눈썹 전체가 그냥 풍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머리가 이렇게 자란 거 보이시죠? 아까는 또 앞에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가 자라나고 있다 앞에가 자라나고 있고 여기까지 속눈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내가 눈에 열흘 정도 쓰니까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하는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속눈썹이 나기 시작해요 뒷궁댕이까지 여기는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속눈썹 전체가 이렇게 길이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 이제 뭐 앞머리랑 닿게 생겼는데 뭘 이러다가는 얘 댕기도 딱 했어 이렇게 해서 속눈썹 전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찍은 동영상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보시면은 눈썹 전체가 풍성해졌어요 눈썹 전체가 풍성해졌고 길이도 길어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눈썹 영양제는 빠지지 않아서 좋았다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에이페 리치 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좀 들으시면서 어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바르셨나요? 아침에 세수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발랐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발랐습니다 2주면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2주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나요? 원래 속눈썹 자체는 내가 풍성해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을 썼어 2주를 썼어 4주를 썼는데 길어지고 풍성해졌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효과를 위해서 더 길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또는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면은 너무 좋죠 오일리암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어떤 화장품이든 오일리암을 너무 싫어요 막 끈적끈적거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일리암이 전혀 없습니다 안구가 따갑거나 시린 것은 없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 시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눈 찔러 놓고서 눈 시림이 있다고 하면 앞뒤 없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세수하고 스킨케어하고 바르셨나요? 아니면 영양제를 바르고 다음에 스킨케어 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써봤을때요 기초 루틴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로션이나 토너나 미스트를 뿌리면서 없어지게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손수성 영양제를 원래 썼었는데 냄새가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이거는 무슨 향인가요? 무향 아무 냄새가 안납니다 이게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중냄새 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솔직 사진, 솔직 동영상 그리고 저의 변화된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추천과 여러분들에게 제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에이페 제품입니다 에이페 리치 세럼 여러분들도 이걸로 관리하시고 더 이뻐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에이페 리치 세럼 지금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풍자테레비, 콜라보, 에이페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뭐냐면요 다른 구매자들은 볼 수 없는 링크에요 풍자 방송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링크인데 지금 여러가지 할인도 하고 있어요 풍덩이들을 위해서 세트 1번은 요거 2개와 히팅 뷰러를 드려요 요거는 판매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4개의 세트가 또 있습니다 요거 4개 그리고 요거 2개나 갑니다 기존보다 세트가 더 빵빵해진 링크를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고요 풍자테레비 콜라보레이션 에이페 링크입니다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